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인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박사님 오시는 날은 저희가 지방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지방소멸 이슈로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들도 나름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내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솔림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지자체들의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좀 짚어주신다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를 넘어서서 인구 감소까지 일반화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지자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의 육성입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위치한 지자체는 당연히 이제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세금도 넉넉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건 다시 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것은 자기 지역 내의 새로운 산업, 성장하는 산업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들로 성장했던 도시들이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미나 창원, 호황, 우리 수출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도시들이죠. 이런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수출과 성장을 이끌어왔던 지역의 도시들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고 원래 이 지역을 지켜오던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강화하면서 생산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저는 구미 사례를 종종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출액 1위를 차지한 곳이 구미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집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구미가 잘하던 어떤 산업들은 해외로 나가거나 기업들의 규모가 축소되고 다른 지역들이 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대부분 다 수도권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 중에 일부들이 성장하는 거죠. 구미가 LG그룹 계열들이 참 거기서 많이... LG, 삼성전자산업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화학섬유도 많았고. 그때 LG가 핸드폰 사업 접는다 하면서 구미가 굉장히 타격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스마트폰, 핸드폰 여기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친함으로 많이 옮겨가지고... 그렇죠. 한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구미공장 같은 경우는 삼교대로 아침에도 쇼핑 나오는 직원들 때문에 여기 투자하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결국에는 지자체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지자체 내의 산업을 아까 말한 신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조직들을 갖춘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들 역시 단순한 일반적인 기업들 유치보다도 첨단 제조업, 앞으로 미래에 뭔가 있어 보이는 비전이 제시될 것 같은 그러한 첨단 제조업을 자기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아까도 구미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가 새로운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겠다. 용인으로 가냐, 정신으로 가냐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어디를 올 거냐 해서 구미가 100만 평 땅을 무료로 내놓고 시민들도 엄청난 종이학을 접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지만 이게 잘 안 됐죠, 보면은.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컨셉을 내세우면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경차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몇 년 동안 지자체들의 산업 육성 전략을 옆에서 쭉 지켜본 바로는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자체들의 이 산업 육성 전략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로 생각하는 것들은 지자체들의 어떤 이런 산업 육성 정책들이 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다. 특정 산업이 뜨면 우르르 다 몰려간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에서는 이제 다 전기차였어요. 전기차, 모빌리티, 이거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여기와 관련되는 뭔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바이오 산업이 이제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저기 또 다들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장품 등등에서 바이오를 또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계획 내용들을 쭉 모아서 살펴보면 뭔가 좀 제대로 된, 차별성 있는, 그리고 좀 신뢰성 있는 투자 계획보다는 좀 보여주기식 발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지 실속 있는 어떤 내실 있는 계획들은 잘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결국에는 특색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연구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되게 좀 마음이 급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 조급함이 아래, 위, 할 거 없이 다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를 해서 이걸 바꿔내는 모습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욕구들이 큰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하겠다라고 쫓아가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A를 하겠습니다. 그걸 왜 하는데? 그래서 어디도 하고 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제일 무난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조급함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에 호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강해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급함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에 호흡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말씀이신데 중앙정부에 그럼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네요.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를테면 우리 제철소 이런 거 지을 때 중앙정부가 딱 나서서 전국을 딱 봐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 보고 포항, 광양 이런 식으로 딱딱 그냥 선정해서 거기다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어떤 산업을 배치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힘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혜 논란도 있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산업정책들이 대부분 공모, 선정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중앙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 이러한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5년 동안 어느 정도 투자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자체들이 여기에 응모하세요. 이런 식의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국고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일부 또 내는 매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의혹도 많고 뭔가 잘할 것 같은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라는 큰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뿐만 아니고 도민 또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좋은 거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내가 따왔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들이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그동안 하던 사업이 아니야. 라고 하면 발을 빼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고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해요.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역전합 식당. 역전 식당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메뉴는 되게 정말 없는 것 없이 다양한데 뭐가 맛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잘 손이 안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자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특징, 강점 이런 것들을 착실히 키워가기보다는 뭔가 유행이 흔들리는 그러한 기조가 되면서 또 기존 산업들은 뭔가 홀대받는 느낌이다. 라는 것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산업들은 뭔가 많이 해줄 것 같았는데 지번이 또 영시원 찼네? 라는 불만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도 받아야 되고 예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미래성장 산업 쪽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여러 개 하겠다고 해서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쟁이 기업들 간의 경쟁이라면 뭔가 큰 발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지자체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들 간의 경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을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이제 민간의 몫이고 이들이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원 약속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제약되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한단 말이죠.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정당이 이렇게 교체된다든지 하고 나면 이게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그간의 경험으로서 이제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내가 10년 믿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지자체들의 어떤 이런 한계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이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유치 노력들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 제한들 보면 정말 파격적이다. 땅도 공자로 쭉. 20년간 세금도 면제야. 인력도 공급해 준대라고 하는 대단히 매력적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로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경쟁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지자체들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나설 때 이제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관련 인력이 이제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이제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계획 수립 자체부터 좀 너무 지나치게 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경우가 많고 또 기껏 기업을 유치해도 뭔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제 지원이 되지 못하는 좀 체계적인 지원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불만이 쌓이는 그런 경우도 종종 목격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는데 지자체의 이런 정책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세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직접 또는 용역을 이제 하거나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용역을 주면 전문기관들에서 이제 뭐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전문을 하는 기업들에서 계획은 세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실행하는 몫은 철저하게 이제 공무원들 이제 몫이는 거죠.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걸 축적하기 전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순환보직은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어디서나 다 나타나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와 경제의 흐름들을 쫓아가는데 조금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일부 비평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 인력들의 어떤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기타 지방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격차가 과거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순환을 했었죠. 그러면서 뭔가 상호 이해도 되고 자극도 되고 뭔가 배우는 것도 있었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가 벌써 이제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 이제 고립돼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극과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의 기회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제한서를 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제 갑갑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는 이제 지자체들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지역의 산업체들이 뭐가 있지? 이 산업체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형성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챙기는 어떻게 보면 통계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이런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한국은행의 지역본부에서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가 가장 저는 포괄적인 정보 같은데 과연 지자체들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이제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해결 방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유치나 육성 이것보다는 기업,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여건을 이제 조성하는 데 좀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 그 여건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자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옛날식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A라는 기업을 유치하면 돼. 그러면 그 기업에 파격적인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 알아서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업들을 만나면 좋은 혜택들은 있지만 그 지역에 직원들이 내려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의외로 소홀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좀 관주도에서 좀 민간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박사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